아 근데 호주 보는 게 재미가 없다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 영국 보고 영국 중국 보고 끝내야겠다 오케이 호주 안 볼게요 아 근데 영국이 진짜 재밌었지 딱 영국이랑 한 게 딱 결승전이었으면은 진짜 재밌게 재밌게란다 이기고 기분 좋았을 텐데 결승은 중국하고 이기고는 살짝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질 않았어 아 나 자꾸 퍼블나 근데 또 퍼블텐데 이거 이거 어리바리 존나 까다가 상대 위도 오른쪽에 보이길래 왼쪽 봐야지 하고 갔는데 위도구 와 있네 땅팀 어디? 아 나 뭐 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쪼라가 살릴 수 있어 바로 살리고 우리 탱커 놓고 자 척삼이 쟤 때문에 기무수하게 지고요 척삼 상관없어 자 척삼이 쟤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무난하구만 죽어도 상관없지 지금 하하 하하 서른 위안지연이면 질 수가 없어 오 자 전 여기서 갑격들 오지게 해주고 오죽나? 여기 퍼블드리는 거야 나이스 아이씨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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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담 보다 좋다 어 바로바로 살리는 애 왜 이렇게 뒤져 상현아 나이스 자 누구가면을 볼까 그래 위도우 좀 볼까? 어 쟤 이거 쫄았네 뭐해 아 내 영웅을 준비가 왔구나 야 촐쓸게 가자 아 쟤 만성 나 왔었구나 뭐하냐 여기서 왜이렇게 느리겠다냐 아이씨 자 마지막 안타 상대 원숭이 갑자기 윈디 겐트가 나왔죠? 이러면은 질 수가 없어요 지나? 아 아 이렇게 너무 몰려있으면은 맞기 너무 좋거든요 아니요 못됐는데? 아 야 내가 봤다 이거 내가 틀에 잡아서 이겼다 오케이 정리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재혁이가 캐리했네 저렇게 저렇게 모의라를 왔다가 저렇게 모의라를 왔다가 아 얘네가 처음부터 저거 했네 모의라 선불했네 왔다가 우리 류젠브 고친거 보고 자 바로 빼는 모습 으읍 그냥 뭐 우리가 처음 포인트 먹고 있기 때문에 게이도 받고 아 처음엔 제노샵 쪄가였구나 아 잘 몰랐네 이거 페이트 형 그냥 0.1초 컷 하이 페이트 형 증발 아 아 이거 풀이 살았으면 하면 안 되겠다 저거 뭐 갑자기 녹아버렸네 아 자 우리 중에 같이 갑시다 쪼핑도 같이 갑니다 쪼핑도 같이 갑니다 쪼핑도 맞으면서 어 먹었네 아 우리가 먹힌거네 이 씨팔 준우가 먹은 줄 알았네 부축 할마녀 할마녀 괴멍선이 살아있으면 할마녀 끝까지가 끝까지가 어 안돼 안돼 빼 빼 빼 빼 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라이힝슈18 아 재단은 졌지 아 페이트 형 뭐야 뭐야 피갈 낼야지 공격이 잘했네. 아 재혁 왜 먹혔어. 미쳤네. 아 영국이 고치를 제일 잘해. 미쳤네. 버터는 이기나? 벅스콜 때문에 당질 것 같은데? 뭔가 이긴 것 같은 이 기억은 뭐지? 오! 트레드 라이너드가 필드가 났네. 이럴 때 병선이만 살려야 돼. 진짜로. 자탈이 살짝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쓴 것 같기도 한 것 같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. 지랄 뭐라는 거야 말이 안 나와. 일단 나이스. 일단 우리 궁 상황 좋고. 자 오른쪽 위층 오죠. 저기가 제일 괜찮아요. 안 맞고 오기. 근데 갑자기 정면으로 오는 영국 클라스. 아 이거 연계. 연계 나이트. 앞라인은 이렇게 해버리면 기분 좋았지. 아 근데 이때 궁을 좀 잘 돌렸어야 했어. 이때 그냥. 자폭 말고 그냥 뭐지. 근데 힐러공 하나도 없어서 내 초홀로 한타 그냥 다 이겼으면은. 제가 난 이겼겠다. 이제 마지막 한타인가. 아 이거. 이거. 내가 살짝. 그냥 좀 많이. 많이. 관련된 것 같아. 내가 살짝. 그냥 좀 많이 관련된 것 같아. 디스플레이. 신발. 진. 가. 나. 간. 그. 나. 내가. 나. 이. 나. 내가. 내가. 갈려서 겜찍 이렇게 보니까 아쉽네 빨리 져라 빨리 져 빨리 져 빨리 뚫려 마을 마을 우리 맵이지 마을은 진작이 거의 없어 플랫하면 좋을까? 아 내가 한번 봐야지 이때 근데 상대 디바였나? 누가 좀 멍청했는데 나한테 계속 맞았어 그냥 다가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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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이렇게 상붕만 존나게 쏘는데 게임이 게임 아주 편하지 잘달해 잘달해 아직 뜬다지 않았어요 벅뼈 벅뼈 아 쟤네 언제 개멍청이 빡대가리라 했어요 살짝 좀 병원을 타비되었다 이거죠 자 여기 쟤네 어디로 오는지 파라가 체크해주고 아 두 달이네 자 가자 바 cow spo 왔다 까 étais 근이었어 나 살아 지금 타이트 형이랑 잘 들어갔다 아나무 죽는 건가? 1.5, 1.5로 나 1.5 오 깜짝이야 나이스 제어기 야 병사랑 철파라 가자 철파라 가자 철파라 가자 가자아 아 철파라 할 때가 제일 좋네 어? 마카리 아니네? 어? 마카리 아니네? 3,3,5야 툴파라로 그냥 죽여버려야돼 어? 마카리 아니네? 음? 쁘쏐쥐쥐우라 하나도 깊이 먹었고 강아지 팜 끝 나는 뭐야 뒤에도 그냥 가만히 때리기만 하면은 오케이 마을에 질 수가 없어 하아... 달달하구만 아 왕일 무승부 당했지 아 벌스카요? 아 그거 이따 말할게요 아 진짜 크루즈가 잘했어 저게 공격까지 30초 어 뭐야 아 에로즈가 3,3이었네 기억이 안나네 아 숨어있었구나 KTM 업으로 콜고 저렇게 3,3일때는 야타가 그냥 존나 빼있어야돼 물론 그냥 뒤지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 안 물러오니까 난 내려갔는데 이제 날 불러오네 분박스 혼자 왔죠 계속 살았고 드바이킹 나이스 어? 아 재혁이 왜 돌진 당했어 어떤 일이야 어허이씨 어허이씨 나이스 오케이 스무스 이때 쟤네 모이라 고치라 우리 야타 고치라 하려고 할랬지만 우리 EMP도 있고 해서 그냥 진행 아 상대가 선브라 호그 들고 왔네 이 퍼부 어떻게 줄었지? 나이스 루시 잘 올렸고 주노 죽었고 어? 나 죽었네 나이스 루시 잘 올렸고 주노 죽었고 주노 살았고 어?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아 이때 태성이 형 힐 왜 안주나 했더니 그거였구나 부활 중이었네 오케이 무죄 자 2번 턴 자 2번 턴 2번 턴 이번 턴은 초월파라 가야겠다 초월파라 아 맞다 이거 이거 디바이킹하고 초월파라 가자 했는데 실패하고 어 이래서 살짝 초월파라가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할만한데 아 이거 이거는 알람과 따졌어 뭐해 빠르게 나왔어야지 아 맞아 이거 페이 트용이 날씨 잘 안가던데 페이 트용이 여기서 절 살리러 왔대요 페이 트용이 여기서 절 살리러 왔대요 페이 트용이 포그 왼쪽 다는거 보고 나 대신 끌려주러 왔대요 이거 어 이거 돼 턴트하겠다 이건 초월파라 스무디하게 들어갔으면 이겼겠다 오 제가 여기 생각해둔게 듣길까봐 바로 깨버리네 흐흐흐흐흐 아 이거 내가 따른건데 저 송수라 안 맞췄어 이거 이 버튼을 뚫나? 이 버튼을 초월파라 하나? 페이 트용 살리는 김에 초월파라 나이스 이렇게 뚫었네 우리가 이거 좀 시간 남겨둘지 않나? 아 기억이 안나네 한달 지났나? 이때 안되네 이때 안되네 자 이쪽 시작할게요 상대 2인핀 보이라 이런모 계절 뺀거고 우리 우리는 이때는 충격기를 더 잘했어야 됐어 이거 뭘로 갔지? 이거네 이거네 EMP랑 디바였나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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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갈라애드인데 우리가 죽었구나 아아 나 왜 죽었지? 아 깝시다 죽는걸로 기억나는데 딱히 깝치질 않았네 손드라가 잘하네 딱히 깝치질 않았네 손드라가 잘하네 아아 아아 손드라가 잘하긴 아아 아아 0 0 0 0 0 0 아아 아 0 0 0 0 0 아 동시에 깔면 안에 사람 죽는게요? 왜지? 원래 막아지지 않나? 아마 여기서 갱 뚫은걸로 기억 나이트 EMP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나 살았네? 나이스 아 근데 이때는 이때 궁 설기만 잘했으면은 진짜 바로 뚫었어 이때 이때 맞나? 이때가 아닐까? 이때는 우리가 EMP파라 하자고 했었는데 이때는 그냥 EMP 자폭을 하고 그 다음 막턴을 촐파라로 했으면은 내가 보게 바로 들어왔어 30초 아 솜브라가 나 솔킹했네 여기 존나 오래 막지 않나? 내 기억상 그런데 얘네 조합 바꾸지 않나? 아마? 어 아닌가? 얘네 아닌가? 빨리 조합 바꿔 아 얘네 아니구나 아 겐지하는 팀은 호준 호준 아하 재혁이 미쳤구만 아니 저 호그가 잘 그러더라 근데 저거 뭐야 키와이비 키와이비가 아 이거 내가 개프리드 나왔다 저거 뭐야 이쁘게 쏘면은 아냐 마이 나빼 낫 튜블를 빨리 낄 걸 그랬네 큰 집 터졌다 퓨라 찾고 있었는데 EMP 저기서섬 어? 아 뚫렸네 이거? 내 기억상 많이 막았지? 어? 막네 그래 내 기억이 이상할 리가 없지 아 근데 KYB가 되게 예측그랩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왕이긴 해서 이거 아마 우리 1폭 공격도 이제 KYB 때문에 많을텐데 마지막 공격 아 아나모 방금 뒤집봐 했지 또 아니래 움직임이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아나모 나이스 타이어 제가 왔어요 이 친구 뭘 좀 아네? 흐흫 나 왜 손불 어딨지? 어 여긴데 아 병선이 진짜 괜찮은데 났다 아아 가요 야 나이스 나이스 개세파추얼 자 빠르게 뻘꽁 인정해주면서 상대 저 조합으로 계속했구나 어? 왜 아나 메리키 나? 나 왜 아나 했지? 아 KYB가 근데 진짜로 하루종일 애착그램만 해 아 이거 아나 한 이유는 파르치라서 야타가 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 손브라 때문에 아나 하긴 했는데 랩은 그냥 휴렁 감수하더라도 야타는 기능은 할 것 같네 아 그 티바가 잘 못 먹는다고 한다는 그 아마 포이스가야 어 나 죽었네 오케이 나의 똥 자 상대도 못지 우리도 못지 제가 왜 영국 전투에서 아나를 했냐면 휴벨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냥 근데 볼스까지는 좀 말렸는데 이게 고츠 아나 대 야타는 아나는 잘하면 제일 좋긴 한데 잘하기가 좀 빡세고 근데 아나 같은 경우는 셔틀은 좋은데 게임이 길어지면 야타가 훨씬 아 이거는 야 이거 때문에 다 불렀다 진짜 이때 우리 뭘로 갈까 뽕으로 가자 각 재고 있었는데 딱 왔어 지금 개잘 들어갔어 이거 뭐 이것도 뭐 뭐라던데 화물 위에서 망칠 수 있는 거 뭐 뭐라던데 라인 잘 몰아서 모르겠네 어 이거 재혁이가 반복 줬는데도 이제 점점 일종대 맥이 한 번 어? 저기 휴벨이 방에 이렇게 너무 잘 들어갔어 그래서 그 이 디바는 잘 못듣는 디바다 하고 아나를 좀 많이 했는데 크루즈가 캐리하더만 크루즈 Troy 이게 아마 우리가 그냥 북라인으로 가자 했는데 작전이 변경됐어 원래 디바공으로 저 갈린 것들 다 잡았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잡았까? 잘하다가 이거 이제 KYB가 이거 잘 풀텐데 아마 아 이때 살짝 후회했는데 상대 부리도 죽어서 진짜 딱 할만한 상황인데 아 이거 폼을 잘해야 줬어야 돼 아하 아 이거 폼가 텐지 어떻게 해 아파 죽갔어 아 내가 만나본 루션 중에 그냥 프루즈가 제일 빡세 공격적으로 잘하던데 아 이때 내가 이때 땜에 이때 땜에? 이때 땜에는 뭐야 이때 땜에 그 KYB 그 호그를 호그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측 그램을 잘하더라구요 예측 그램을 잘하더라구요 이때는 우리가 조합을 삼삼 들고 갔으면 아마 그냥 이겼을텐데 빠르게 못되고 아 founder boss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초올 채우고 초올바라 아마 그냥 들어가서 이길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말렸어 그래서 그냥 이거 매트릭스 그냥 파라공과자 했는데 그래도 저 뭐야 미케야? 미케야 같은 빅바이킹 비감의 기계도 해버리고 KYB가 줄었네 KYB가 캐리했다 이게 왜 영국이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 완료 아 폴스카야 전투 준비 적의 공격하세 30초 이륙 이륙 하하하하 아 여기서 안하고지 민정 아니 안하네 1포때 상관없거든요 2포때가 좀 문제였는데 아 이때 내가 민망했던게 어 야타했네? 아 아니구나 이제 안하겠다 제가 또 뭐 잘했으면 상관없는데 못해가지고 내가 이때 어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어 이때가 아니네? 늦땅까지 라인에 휠면 그래도 스무스하게 들어갖고 아마 이제 그 다음부터 말리는데 affected 안맞nya 아 어 이때가 아니었구나 아 이거 진짜 아나 딱 여기까진 좋아해 지금까지 상대 아탑과 지금 딱 그냥 궁스러움을 뭐여 씨발 이게 왜 아나마한테가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나노 그 감도를 바꿨어요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다시 뭐지 넌 강해졌다 돌격해지 봐봐 이거는 어 아 씨발 내가 잘못했네 오케이 인정 아 왜 저렇게 저렇게 가냐 신기하네 아 이거 힐맨 잘나서 바로 뚫는거였는데 진짜 뽕말 라인 들어갔으면 상대 디바가 힐맨 먹을 줄 몰라가지고 어우 씨발 이게 뺏기네 아나가 뽕받았으면 앞에서 해라 아나는 킬해야지 알아서 어 이거 무드러? 아 우리 3점까지 갔지 맞네 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 맞아맞아 영국이라 뭔가 1포 들어갈거 같았는데 기호기였다길래 그 돌체수가 맞고 형선이 억! 가고 죽어버렸고 빵 까두? 이쁜 아나? 나도 빨리 이끌어줘 빨리 들어왔네 아 이거 수비는 아 쟤네가 잘 덮였다 이거는 이 땡에 1폭 지폭붕이었지 그냥 빨리 뭐 싹 다워 아 이거 잡는 거 남은 거 따주고 아 나나면 아 이거 아나모 형이 뽕 준다 했는데 뽕이 증발해버렸어 이래도 또 이제 아나모 형이 내 욕을 해버렸어요 아 뽕이 없었구나 아 이러면 뽕이 있는 줄 알았네 이게 무죄 뽕이 아 뽕이 찾아맞아 좋네 찾아맞아 인비 좋다 재어가 이거는 얼마만에 뚫리나 대할때도 왜이렇게 보자고 어 맞아 어우 나 이거 총을 안 짤뻔 해가지고 딱 치렀어 아 근데 이 싸움은 재미가 없는데 그냥 빨리 뚫릴 수 있겠다 어 이거 딱 봐도 궁을 너무 많이 썼는데 맨날에서 총을 안 썰라 했는데 아 총을 썼으면 안됐네 뭔가 누가 죽을 거 같아서 썼어 이거 둠피아 죽을 거 같아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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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차 부릴 때 이게 우리 순둠이잖아요 이게 목격이 한 번 실패하면은 바비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이유가 필요해 눈동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버틸려고 브릴 들었는데 아니 못 버티더라고요 이제 좀 슬펐어요 진짜 앞두루 다 와 슬펄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손듬 안하고 브리로 그냥 같이 버티면서 하자 근데 내부에 이렇게 브리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조건 손듬을 해버리면 조금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앞뿌리가 좋아요 그냥 흠듬을 너무 잘하는 팀이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내가 브리가 그냥 사기야 요즘 그냥 뭐든 그냥 브리만 있으면 돼 내가 브리 아 이거 브리 아 이거 브리 잡는 거였는데 아 야아 좀 휘저 라이플이야 오 이거 저기가 캐리했네 달달 압니다 야아 이거 뭐 잘 맞지 않나 그다음도 봐봐 뻥불이 가자 환불이 갔는데 상대가 잘 뺐어 이렇게? 지막 사왔어 그리고 뻥불이 다 사왔어 그리고 이래서 막혔어 막혔어란다 막았어 잘 막았어 아 아 갠지하고 싶다 대회에서 볼스카이는 이긴 거였어요 2 1 2 2 2 2 2 3 2 3 2 3 3 4 4 4 5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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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5 5 6 6 6 7 7 7 8 9 9 10 10 10 10 10 9 10 9 10 11 10 10 10 10 10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이번 턴은 진짜 뚫는 턴이다 이건 왜 못 뚫었지? 알겠지 아 맞다 이거는 케어 예비가 잘했어 오래대로라면 우리가 저탄 디바를 걸고 KT형이 딱 쿠션차 데려가면 다 죽거든요 그 말하면 근데 KIB가 KT형한테 기절을 너무 잘 내렸어 지금도 할만한데? 어 아니네 자 여긴 이렇게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뽕있네? 아나 한 번 더 왜냐? 아나 재밌으니까 일단 고 쥐었지만 일단 뭐 할게 없어 라인 힘이 넘쳐나지만 딱히 할게 없어 근데 이속으로 빼버리면 또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제부터 다운턴 이때가 돼지 아 이때 이때구나 아 이때 왜 쟤가 말을 안해자면 흐흫 그냥 저는 그냥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딱 그 반응 팀도 몰라가지고 오 팀이 뭐야 씨X 왜 이겼어 그냥 사실 이런 반응 원해가지고 말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냥 뭐가 좀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야 말을 안 했네 모르고 내가 말을 했으면은 아마 한 90%는 성공했겠다 와 싸수면 무조건이다 이건 아까비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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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 때 아나보가 이상하게 했다는데 어 이 새끼 왜 나타나지 이상하게 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또 또 아나보가 또 재밌고 아 재밌는 건 살짝 장단이고 상대가 별로 좀 아 상대가 힐비를 잘 못 먹어가지고 계속 하긴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자자 아 2번 턴 2번 턴 아 2번 턴이 진짜 아까웠는데 왜냐면 제가 딱 디바 재우고 자탄 디바 했어야 됐는데 딱 깨버렸어 와 또드란 잘한다 맞지 이렇게 템포를 그냥 계속 뺏겼어 그냥 이제 그냥 막 턴 박밀망 진짜 존나 잘하네 이때 아마 우리가 막히고 한솔이가 정면 가지 말고 2층을 한번 가자 나중에 어 뭐야 한 달 아 이거 진짜 찰더라 아 이거 박스가 너무 잘 들어갔어 헬로젠 아 아 이렇게 패배 아 패배는 아니고 드로우 드로우 09933이 이렇게 잘 쓸 줄은 몰랐어 조화 부조가 가면 조화는 100이 조화는 그냥 높아서 상관없고 조화는 100이고 부조화는 그냥 60인가 50인가 조화가 좀 많이 낮췄어요 볼스카의 결론은 백두 할 때 말을 하자 그렇게 결론 났고 노릇 유지 ousse 사진 확인 아 근데 이때 또 우리가 한 번 이기고 무성무 두 번이잖아요 이래서 그냥 우린 뭐 세 번 줘야 그냥 게임 지는구나 다 이 마인드여가지고 저희는 이때 이게 이기면은 그 뭐지 게임 끝나는 거 몰랐거든요 이 판 그 이기고 겨우 이기고 아 야 다음판 진짜 준비하자 얘네 좀 세다 이러고 그 브리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그 매니저님이 매치 끝났어요 하길래 아 근데 진짜 리랄토 졌으면은 뭔가 존나 위험했을 것 같아 나이스 아라모 나 불 붙었어 그 아나가 딱 첫 턴에서 사 세 턴 까진 좋은데 그 후로는 야다가 짜생 것 같네 아 이때 이때까지 딱 자신감이 있었죠 딱 얘넨 뭐 시발 아 나로 이겨 죽었어 이런 마인드 딱 보시다시피 딱 두 턴 까지는 좋거든요 두 턴 까지 ㄷㄷ 아니 쟤네가 힐 밴을 너무 못먹어서 계속하긴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야 시발 다 조용히 해 이 소리 나는데 왜 나왔냐면 한 명씩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이때 저는 야 시발 나 2층에서 라인 채울게 이러고 또 뒤에서는 또 페이팅은 또 여기서 바바바라 하고 또 여기서 또 누구는 또 바바바라 하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야 시발 다 조용히 해 봐 이러고 이때 각자 말이 너무 많았어 아 저는 또 이 새끼들 너백도 각이다 했는데 어 어 어 아 봤구나 솔직하고 있었네 아 아 난 또 이때 머슥 머슥 머슥할 심정에 어 뽕이 있네 아나 한 번 더 레츠 기릿 여근들 야타를 했어도 연폭이 잘해서 아요 뭐야 나 왜 녹았어 와 이거 존나 와 이거 이 크루즈가 사... 아 죽겄네 와 이거 할만했네 그래도 은근히 와 이거 내가 1초까지 안 났으면 할만했겠다 그래 이때도 야타 들였어야 됐다 뽕까지는 인정 그래 이때부터 나의 잘못 시작 어 나 밖으로 가네? 뭐야 타이밍 딱 맞췄네 이러면 무슨 얘 아 이게 다 눕혔는데 쟤 철벨트 다 빼고 와 진짜 잘 들어갔는데 이거 그냥 크루즈가 피트 잘 썼다 크루즈는 안 누웠네 아깝게 아 계속 타고 있네 오 오우 와우 카드 진짜 잘 췄다 음 아 에어 대체하면서 일단 공 좀 채워주고 자 너무 할만합니다 지금 자 지버군 먼저 오면서 세스템 밖 깨지고 아아 이게 또 아쉬운게 뿌리 딱 찼어 좀만 더 빨리 찼으면 또 이겼겠다 물이 불편이라 하나씩 삐끗삐끗하네 어 나 이때 설마 잡으러 오나 했는데 다행히 안왔고 에? 저 트위스트는 보고있는데 왜요 이거 뭔일 일어나서요? 아 이때 이때야지 아까웠는데 이때 또 갈렸어 우리 너무 잘 먹었고 잘 눕혔고 자리하고 마셨어 자탄디바 연계가 너무 아쉽게 들어갔어 근데 지금도 할만해 근데 지금도 할만해 탄필력은 하나도 없어서 내 초으로 그냥 덮치면은 너무 할만해 그래 누가 뭐 할만한데? 뭐.. 뭐였어 아아 망치 터졌구나 어 내가 스메트 잘랐으면 아아 아 내 쪽에 있구나 아 맞다 나 여기 있었지 나 여기다 뒤졌지 미끼야 또 자탄차고 아 망치 또 한걸 했네 어? 제인이 뭐래요? 저게 공개까지 안 보여요 어어? 왠도 아나에? 뭐? 뭐야 아 저런 뭉쳐서? 와 잠시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만했어 아나 뭐 이게 쪼다 아마도 근데 팀적으로 무조건 야타를 하라 했을거야 하하하하 형 좀 나.. 아직은 쪼어 그리고 уч이잖아 그래도 페이트는 합습이 야타이트 Speaker 이제 풍제 앨버를 하자는 분도 페이트였어 라이 갈 ped 형 하핳 아 알아 목소리 계속 들리네 아 밑에 좀 멍청하게 한게 이거는 자 이걸 왜 잘못했냐면 자 여기서 그냥 수비를 처음 펌을 그냥 두기 전에 싸우고 저희가 그랬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하면 뭐가 준다면 1포에서 3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처음 해본 거 아 이거 진짜 좋겠다 해서 한 건데 이게 화물이 여기 있었으면 안 됐고 화물이 여기에 멈춰있다가 우리 한타 져어도 또 이제 우리 오고 3번 싸울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해서 갖고 1포는 이렇게 뚫린 것 같고 화물을 너무 늦게 비볐어 살짝 어리버리 까다가 망치 달달하다 이 때 음 시발 2포는 내 생각엔 온 불안에 못 막을 것 같다 바로 그냥 다음 게임 가자 살짝 이런 마인드가 한 20% 정도 있긴 했는데 장단이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잘 쐈나? 화물은 잘 붙었는데 아 궁을 잘 뺐다 궁을 아 맞아 이거 궁 빼러 갔다 이거는 궁 진짜 잘 뺐고 그 다음 턴 어떻게 막았지? 이제 4분이네 아 아 지금 너무 고체메타야 근데 여기서 주노 궁으로 막는 걸로 아는데 어? 못 됐는데? 아 마치로 막네 오 오 주방 개잘졌다 이건 진짜 쟤네도 아마 2층으로 오나? 아 처음엔 정면으로 오네 우리 궁이 망치로 막나? 상대가 궁을 좀 진짜 잘 썼으면 무조건 제가 뚫리거든요 자탄 디바만 잘 들어오면 상대가 좀 꼬였네 자탄 쓰고 자탄 디바루 뚫어야 돼 이건 또 일단 정면으로 오네 이땐 뭘로 막을까나? 자탄 디바루 막겠네 잠만 다시 볼게요 이제 2부 자탄 디바루 페드형 진짜 잘 막았네 망치 안 막았으면 페드형 돌진 맞붙어 아마 이게 어떻게 망치 들어갔지? 와 이건 진짜 슈퍼캐리다 제휴기가 없어가지고 페드형은 주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이거 피전 주방 맞고 돌진 방된 선택이 대식 상탈텐데 어 근데 여기 있는데 자폭이 죽었네 킬이 어디서 났지? 아 송아나 갈린거 잘 잡았고 어 이거 망치 진짜 잘 막았다 나한테 루슈브리 맞고 여기서 라인 낙사 아주 잘 시켰고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오 잘 막았네 방금 뭐 뭐 뭐 뭐 뭐 지붕사폭이었어요? 방금 제레가 궁이 계속 꼬여 자탄 디마가 안 돼 그래서 자꾸 라인 디마하거나 자꾸 그래가지고 못 뚫네 라인 떨궜고 자탄 디마가 깔끔하게 돌았으면 아마 뚫렸거든요 뚫렸을 거든요? 자탄 디마 잘 들어갔고 이제 대망의 막턴 오 부금바 긴장되게 하네 쟤네가 또 자탄 디마가 없어 자탄 디마가 한 번도 안 돌았네 이래서 막았네 오 막혔어 지금도 상대 디마가 있었으면 이제 계속 죽겠다 여기서 라인 줌나 잡아 진짜 무조건 잡아야돼 여기 좀만 늦게 잡았으면 죽겠다 저기 뒤에 있다가 여기서 부리부리부리부리 여기 잡고 나 이거 아 무조건 이겼다 했는데 얘가 죽고 3인칭 보니까 살짝 갑분사 이거 이망치 없었으면 또 뚫렸을 거라 걸려 이거 진짜 페이트형 유산 아니었으면은 뚫렸어 군박스 초월차가지고 군박스 초월 무조건 차렸었는데 자리가 좀만 살았습니다 아 나 안하면 붙여보라는데 저거 처음에 일리알토 이거 보고 아 안 보고 3인칭 안 보고 뷔어 안 보고 와 태성현 비트 10캐리 실력 피지컬 인정했는데 뷔어 보니까 뻐로우기던데 아 이건 진짜 뻔하게 예요 근데 아 도대체 형이 뷔어 보면서 자기는 자꾸 라인 위치를 안 대요 근데 내가 보니깐 이건 원래 눕는거에요 근데 진짜 아 눕는지 안 눕는지 진짜 몰라 얘 태성형이 라인 오른쪽에 있는거 알았대요 근데?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뭐 라인 있는거 라인 오른쪽에 있는거 알았으면은 이게 이걸 안 눕는거 또로우기하는데 라인이 오른쪽에 있는거 알았으면은 저 상자 앞에서 숨었겠지 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여기서 앞으로 갔겠지 라인이 오른쪽에 있는거 알았으면 ㅎㅎㅎㅎ 이게 왜 안 눕냐 근데? 야 운도 실력이지 어! 와우 애니모 고수 오 크루즈 오우 와 나 지금 봤어 와우 애니모 고수 와우 애니모 고수 오 크루즈 오우 와 나 지금 봤어 아 진짜 이렇게 삼삼부치전은 진짜 이런 뭔가 사소한 피지컬에서 게임이 갈려 진짜 결론은 피지컬 좋아야 돼 이거 이기고 다음판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기 끝난거였고 알고보니 안 빠지고 앞으로 가 그냥 근데 우린 계속 빠진단 말이야 조작이 만약에 싸우달라 했으면 백옥 한거 했어 근데 누가 또 이제 욕심이 있었겠지 혼자 약간 영웅이 되려는 실패 야타로 바꿔 그냥 쫙 데려올게요 야타로 바꾸라고 왜 안 바꾸는거야 뭐야 뭐야 얘 아 이때 야타 바꿨어야 됐네 아나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근데 영웅이 잘해서 그래 이게 상황에 또 못 뚫어서 문제지 뚫었으면 좋다 이래요